면역력 강화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일입니다. 감기부터 시작해서 중대한 질병에 이르기까지 강한 면역체계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면역력 높이는 방법을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균형 잡힌 식단 신선한 과일, 채소, 전곡류, 견과류, 발효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식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들 식품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며 체내에서 항산화제 역할을 하여 면역체계를 강화합니다. 강황, 생강, 마늘 같은 식품들은 자연환경 작용을 하여 면역력 저하와 연결된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적절한 수면 성인은 하루에 7스키 후 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수면은 면역체계를 재조정하고 세포를 재생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3. 잠자리에 들기 전 스크린 사용을 줄이고 카페인 섭취를 자제하며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정기적인 운동 면역력 높이는 방법으로 꼭 필요로 하는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체계를 자극하여 병원균에 대한 몸의 방어 능력을 높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감소에도 도움을 주어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주 3, 4회, 하루 30분 정도의 중등도 운동이 이상적입니다. 4. 면역력 높이는 방법의 기본 스트레스 관리 정신적 건강은 면역체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명상과 요가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방법입니다. 취미 활동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향상시킵니다. 5. 건강 보조 식품을 통한 면역력 높이는 방법 비타민 D와 아연, 이 두 가지 영양소는 면역체계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합니다. 특히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할 때 비타민 D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유익한 장내 미생물은 면역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프로바이오틱스는 이러한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6. 적절한 수분 섭취 하루에 8잔, 약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체의 독소를 제거하고 세포가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돕습니다. 7. 자연요법과 허브 카모마일, 로즈힙, 네틀과 같은 허브는 자연적인 한겸증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차 형태로 섭취할 때 면역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8. 에키네시아, 긴코, 아스트라갈루스는 바이러스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8. 휴식의 중요성 몸과 마음에 충분한 휴식을 주는 것은 면역력 높이는 방법으로 필수적입니다. 주말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일상에서도 짧은 휴식을 자주 갖는 것이 좋습니다. 9. 면역력의 좋은 생활습관 정기적으로 손을 씻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은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면역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거나 줄이는 것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10. 정신건강관리 만성스트레스는 면역시스템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호흡운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과 정서적 지지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정서적 안정을 추구합니다. 11. 영양보충제 활용한 면역력 높이는 방법 비타민 C, D, 아연 등은 면역체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영양소가 풍부한 보충제를 적절히 섭취하여 면역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건강은 면역체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장내 유익균의 균형을 위해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포함된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2. 천연면역 증강제 탐색 강황, 진저, 에키네시아 등은 전통적으로 면역력 증강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천연 재료를 이용한 수제차나 요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베리류, 녹차, 코코아 등의 식품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면역체계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3. 환경요인 관리를 통한 면역력 높이는 방법 집안의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환기를 실시합니다. 또한 집안의 습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곰팡이와 먼지진드기의 발생을 최소화합니다. 자연 환경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의 긍정적입니다. 정기적인 산책이나 야외 활동을 통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자연의 치유력을 경험하세요. 14. 정기적인 건강검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기의 문제를 발견하여 대응합니다. 인플루엔자 및 기타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통해 면역력을 높이고 병원체를 효과적으로 격퇴합니다. 만약 무엇을 시작할지 모르겠다면 우선 위에서 제안한 몇 가지 방법을 일상에 통합해보세요.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정신건강관리, 그리고 적절한 영양보충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면역력을 효과적으로 높이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팁들을 시작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며 면역력을 자연스럽게 증진시켜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이 풍요로운 삶으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면역력은 단순히 하나의 요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건강한 생활 습관과 환경의 복합적인 결과입니다. 위에 언급한 방법들을 일상에 적극적으로 통합함으로써 각자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및 스트레스 관리는 모두 면역체계를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항상 자신의 몸을 돌보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담당자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